저스트랩스, 대표 이준호, 는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쉽게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카카오 체포 토피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토피오 서비스는 카페 사업자들과 20에서 30대 소비자들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피오는 카카오톡에서 운영되는 채널이다. 카페 사장님들은 토피오 채널을 통해 새로운 고객들에게 할인 쿠폰을 쉽게 배포할 수 있다. 가령 4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쿠폰 발송은 토피오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토피오 채널을 친구로 등록한 소비자들은 쿠폰을 구매 후 해당 카페에 방문해 사용하게 된다. 토피오 서비스는 카페 사업자들이 기존 인스타그램을 홍보로 활용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카페 사업자들은 쿠폰 발송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단돈 100원으로도 광고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쿠폰 발송은 5초만에 완료할 수 있어 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짬짬이 홍보할 수 있다. 토피오는 현재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카페 사업자들이 체포 도입을 원할 시 방문해서 무료로 설치까지 대행해주고 있으며 쿠폰 발송비도 11월 말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즉 서비스 도입 및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이 0원인 셈이다. 카페 사업자들이 토피오 서비스 도입을 원할 때는 고객센터 010-9013-1794로 전화를 하면 된다. 개인 고객들은 카카오톡에서 토피오 검색 후 채널 추가를 하면 토피오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토피오 서비스는 주식회사 카카오와 대구 디지털 혁신진흥원 딥 의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이준호 저스트랩스 대표는 토피오 서비스를 통해 홍보는 매일 1분만 투자해도 성과를 볼 수 있게 하여 카페 사장님들이 카페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용 토피오 회원가인 링크 콜론 HTTPS 도표 저스트랩스 아이오게인 고객용 토피오 채널 링크 콜론 HTTP PF 카카오.컴 TWJZ 프렌드 mäß도테니시는 주식회사 카카오 된행이었다. 카카오